남해안의 어느 평화로운 어천 마을 굴수확이 한창입니다 800kg에서 1톤에 이르는 굴을 사람의 힘으로 배에서 들어올릴 수 없기에 현대 에버다임의 해상크레인이 이곳에서 바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굴들은 2호의 작업장으로 옮겨진 후 손질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굴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현대 에버다임이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?